우주에서 온 우리의 미래 꿈나무 김찬우 학생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봉구주 설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찬우라고 합니다. 제가 수능을 한 달 남짓 남기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검찰의 잔혹한 모습을 이대로 가만히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사건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검찰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검찰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시와도 빨리 공수처를 국회에서 통과해 설치시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특수부 완전 폐지와 함께 표적 수사하는 관행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대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독점적인 권력을 불투명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나섭시다. 제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뤄내자 를 세 번 크게 외쳐주시오. 예. 검찰개혁!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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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젊은 친구가